우리 지연 씨께서 대학교 동기 맞죠? 맞아요, 네 다른 아이디인데 머리 예쁘다고 방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머리 예쁘다 연진아 준연아 머리 잘 됐다 멋지다, 준연아 방송하옵니다 네, 이제 지연 씨는 얼마 전에 영국에 왔었는데 제가 또 한국 가는 날인가 영국에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봤네요 조만간 시간내서 연말이나 연초에 얼굴 볼 수 있길 인스타 라이브를 거의 저희 6개월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, 플리즈 리드 미 오늘 너무 멋져요, 스타일리스트에게 만점을 줘요 좋아하겠군요 빡빡 씨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제 좀 좀 되게 신성한 팬들과 라이브로 만나는 신성한 작업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말해줘요 영어로 말해줘요 영어로 말해줘요 러셀린 스트리트 러셀린 스트리트 러셀린 스트리트 이 날은 2-3몇 3-3몇 에피소드 에피소드 모짜렛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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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AA 에피소드 러셀 이 buck 금리 자 이 년에 더 많은 국가들인 것보다 사실 이번 달은 사실 해보면 사실 한 달은 그냥 팬분들한테 그냥 인사 정도?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온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무대를 또 장식해서 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시간으로도 12시에요 한국 시간으로는 1시 중국어로 굿나잇? 완 필리핀 내일 한국 돌아가지만 짧지만 너무 좋았고 다음 달에 공연은 아니지만 이제 시상식 때문에 또 오기로 예정되어 있죠 무척 기대가 됩니다 시상식에서 아마 우리 동기 지현씨를 만나지 않을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겠습니다 아 두발도 이스라엄 암말람 그럼 우리 다음 스페니쉬 를 배울까요? 알겠습니다 스페니쉬 스페니쉬와 불어는 진짜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옛날에 지금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약간 인스타 라이브 부끄러운 거 같아요 질문하고 막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... 와인이 이런 건 예전에도 세훈이랑 많이... 어 이거 뭐야 이거 세훈이랑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았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뮤지컬도 한 명이 하고 제가 뮤지컬 하고 제가 엑소 활동 해주고 제가 솔로 밴드 좀 기타 연습도 많이 하고 보컬 연습도 많이 하고 제가 드라마 연기 찍고 제가 라디오 디제이도 하나 하고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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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바 사장님 하시고 이렇게 많으면은 진짜 좋겠다 내가 이제 이제 얘가 곧 드라마 사극 촬영을 이제 곧 이제 정말로 시작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드라마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길 만날 수 있길 재미있는 드라마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드라마 촬영을 연기할 때는 막 SNS도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런 거는 왜 있는 거죠? 이런 거는 왜 있는 누가 만든 거죠? 왜 만든 거지? 이게 다야? 이상한 거는...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떡볶이 더 있다고요? 지문 받는 건 어디... 어떻게 해요? 다음에 질문을 보내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방법 좀 그리고 막 질문하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하기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나마스테 아무튼 이제 한국과 동남아시아 아시아 시간은 너무 늦어서 오하이마 제발 나한테 인사 좀 해줄래 어떻게 해요? 스토리에 질문 스티커 스토리에 질문 스티커 스토리에 스티커 아무튼 좀 또 재밌는 촬영 재밌는 스킬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새로운 또 제 앨범 엑소 앨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이거를 이 새로운 앨범을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했는데 경수의 더 문 영화도 저한테 큰 영감을 줬고 되게 신선한 재밌는 앨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전곡 작사 및 프로듀서에 참여할 생각이라 프로듀싱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엑소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제 4곡 드라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 이만 잠을 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어가 더 좋았는데 영어가 더 좋았는데 어쨌든 역시 언어는 안 쓰면 언어는 안 쓰면 줄어드는 것 같은 아로브 사이드 아로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엑소 앨범을 자주 보러 가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밤 마을 아꼬 빠요 오늘의 필리핀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배우세요 마을 아꼬 빠요 사랑해 사랑해 어떠 Precis etti replied sen 路 이러한 way kami 러 있었 잼 profesional